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.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은 오후 한때 잠깐 내리다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,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은 오늘 저녁 시간대까지 이어지겠는데요. 양은 5에서 40mm 안팎으로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습니다. 날은 조금 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.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높아지겠고 대구의 낮 기온 역시 30도 선으로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. 지금 일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. 강원도 화천 지역은 시간당 1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. 낮 동안에도 내륙 지역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고요. 오늘 대기가 정체되는 일부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. 한낮 기온은 서울은 31도, 대구 30도, 부산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한 2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. 다가오는 주 초반까지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. 장마전선은 수요일 제주 지역보다 다시 영향을 주기 시작해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비를 부리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